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간호사들을 응원한 글에 비난이 폭주하고 있습니다.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고생하는 간호사들을 응원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. 하지만 해당 글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두고 파업에 들어간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편가르기 했다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. 한 네티즌은 전 간호사이지만 간호사는 간호사로서 존중받아야 한다. 이렇게 신중하지 못하게 편가르기 언행은 너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. 또 다른 네티즌도 대통령이 이제 편가르기까지 한다며 의사와 간호사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지 아니면 정말 편가르기 하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.